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소소한 근황 토크를 하러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V LIVE를 왔는데 안녕하세요 일단 저녁, 저녁 먹었습니다 저녁 오랜만에 오랜만에 면을 먹었고요 맛있는 면을 먹었고 배불러요, 굉장히 배불러요 그래도 그리고 뭔가 최근에 많이 뭘 해가지고 그걸로 위기를 좀 해볼까 해서 가보고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네, 맞아요 미무진 서비스 나갑니다, 드디어 그래서 좀 긴장이 되네 긴장이 됩니다, 아주 좀 그죠 뭐 컴백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이제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발언권이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사실 근데 저번에 저번 그 일인가 제가 되게 바쁘다고 했었잖아요 뭔가 그게 가장 큰 스포가 아닐까요? 롯데월드에서 드는 중이라고요? 컴백 뉴스 나왔어요? 그렇구나 이거 거짓말 아니죠? 검색 좀 해보고 잠깐만 진짜? 그러네 네 맞습니다 7월에 컴백을 합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7월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그저 저희가 준비를 되게 많이 해서 이제 드디어 앨범을 몰랐네, 기사가 떴어 근데 3시간 전이어서 이거 제가 뭐 볼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지 그죠? 사실 뭐 바쁜 게 컴백을 해서 바쁜 거죠 그거 아니면 뭐가 바쁘겠어요 저희 뭐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컴백에 관한 것들 사실 진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엔진 분을 정말 서운하다고? 에이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게 아니고 정말 기사가 떴을까 이렇게 궁금해했던 거죠 뭐 서운하기까지야 기대해도 되냐고요? 기대해도 되죠 사실 이번 건 진짜 기대해도 돼요 근데 사실 뭐 어느 앨범이 나오든지 간에 뭐 기대를 안 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이번 앨범도 정말 준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많이 스포?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거든요 스포 같은 걸 많이 안 하는데 하면 좀 크게 해요 저번에도 대놓고 V앱에서 이제 그때 딜레마였죠 딜레마 컴백 때 몰랐어 그냥 얘기해 버려가지고 당황했는데 생각보다 엔진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저는 조심해야 돼요 저는 큰 거 가자 왜 이렇게 안 돼 안 돼요 이제 그때 진짜 아찔했는데 그때 정원이랑 같이 방에 있었잖아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걸 커버할 게 생각이 안 나서 대박이었는데 아직 이르긴 하지 사실 뭐 지금 몇 달 남... 한 달 하고 더 남았는데 7월이면 큰 거 하나 해 안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짓궂어 좀 짓궂어 엔진분들 가끔 보면 진짜 좀 짓궂은 것 같아요 장난기... 장난기 그렁그렁 해가지고 아무튼 뭐 리무진 스포... 리무진은 뭐 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궁금해하니까 리무진 서비스 약간 일단 저는 그... 무진 선배님 만난 게 너무 좋았어요 이걸 지금 푸는 게 조금... 지금 이 썰을 푸는 게 아쉬우니까 그냥 이 정도 그냥 만... 무진 선배님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너무 기뻤다 아주 난 정도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폴라룹 챌린지가 나갔어요? 그... 유튜브? 이거 스포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그 쇼츠... 쇼츠로 나왔구나 유튜브 쇼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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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세요 실제로 보면 되게 좀... 춤 알려주... 제가 알려드릴 때 약간... 약간 머쓱해하시면서 좀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그... 그런 모습이 되게 귀여우셨어요 귀여우셨어요 맞아요 제가 아마 후배일 겁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한 살 형이에요 무진 선배님이 무진 선배님 너무너무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짱 팬이야 제가 완전 팬이어가지고 완전 팬이어가지고 그때... 그냥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냥 되게 저도 사실 경험 못 해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색다르고 느낌도 색다르고 기분도 좋고 그랬어요 나중에 콜라보 진짜 언제든지 하고 싶죠 콜라보 오픈 마이 베이스 비하인드 근데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우리 엔진분들 너무 감사드린 게 이렇게 저는 사실 조금 걱정... 걱정이라기보다 약간 이게 정말 엔진분들께서 뭔가 들으셨을 때 좀 만족하실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 엔진분들이 만족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약간 이게 나갔을 때 좀 흡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이 커버곡 자체를 어떻게 보면 2년 거의 그때 그 케미인이라는 곡 잠깐 커버 들려드렸던 것도 사실 완곡한 게 있는데 그것도 그 이후로 이제 2년 뒤에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커버곡을 그래서 뭔가 되게 그리고 그 사이에 엄청 커버곡을 올려달라고 말씀하시는 엔진분들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그때 그때 그때부터 계속 뭔가 좀 이게 좀 좀 빨리 들려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루에 60번 듣는다고요? 고마워요 진짜 이거를 보통 주접글이라고 하나? 그렇죠? 너무 과분한 멘트들이 너무 감사드려요 고마워요 진짜 저도 사실 제가 너무 이걸 버려야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되게 생각을 많이 한 스타일이라 이 오픈한 페이스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좀 오래 걸렸네요 오픈한 페이스 사실 이게 비하인드 좀 더 자세한 비하인드를 들려드리자면 그냥 물론 이제 제가 완전히 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이 참여 과정에 참여 과정의 전체적인 그림에 제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일단 회사분들이랑도 얘기를 하기도 했고 곡선정부터 시작해서 작업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도 이제 녹음하면서 연습을 또 했고 연습하는 과정도 있었고 작업하고 사실 이게 영상으로 풀릴까 뭐 사운드 클라우드로 올릴까 뭐 이런 과정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 영상이랑 같이 뭔가 라이브 퍼포먼스가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보자 라고 의견을 드리고 뭔가 컨셉이나 비하인드 뭔가 여러 가지 이런 뒷배경이나 컨셉 의상 뭐 이런 거 다 뭔가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후보정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제가 직접 뭔가 이걸 주도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저의 의견이나 스타일이 많이 들어간 영상이에요 영상이자 목소리 좋습니다 더워 이게 비하인드인가? 뭐 다른 비하인드가 없나? 그리고 뭐 여기 촬영할 때도 촬영할 때도 이제 실제로 부르면서 했는데 왠지 뭐야 그 이제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이나 거기 계시는 감독님들께서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 노래 진짜 좋은 거 같다고 잘 이제 작업이 잘 된 거 같다 라이브도 잘 들리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셔서 그때 기분이 좀 많이 좋았죠 다른 다른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커버 곡 듣고 싶은 거? 사실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정말 엔진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일단 드러눔 봐야 될 거 같아 진짜 너무 많다고요? 안티로맨틱? 안티로맨틱이 그냥 바로 나왔네? 안티로맨틱 신기하네 방탄 선배님들 노래 또 너무 좋은 곡들 많아서 조지도 좋아하고요 콜드 콜드 님도 좋아하고 조지 님도 좋아하고 베스트 파트 어텐션 뷰티풀 유포리아 페리즈 인 더 레인 대박 뭔가 근데 엔진분들도 약간 이런 걸 들었을 때 저랑 어울리는 목소리 저랑 어울리는 곡이 약간 대충 뭔지 아시는 거 같아요 뭐랄까 물론 그렇게 뭔가 그런 다른 스타일도 저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좋아해 날 좋아한다면 대박 아 등변기 아무튼 저는 재미... 엔진분들께서 그 커버곡을 추천하는 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꿈빛 파티실 꿈빛 파티실 뭡니까?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 한 소절? 뭐였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넌 아무 말...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옛날이어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멈추지를 못해 그리고 이번... 이 온 마 페이스가 진짜 이 앱 반응이 엔진분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쨌든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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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래는 노래는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 댓글 창을 위로 올리면 노래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찾아서 들어 보겠습니다 또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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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야 될 노래가 좀 많네요 웬일로 말을 잘 들었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꼭 올리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집 가면 진짜 숙소를 가면 요즘 진짜 계속 그냥 바로 바로 잠에 들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할 건 하는데 원래 원래 잠을 거의 안 자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잠에 그냥 잠에 붙들더라고요 TMI는 뭐냐 오늘의 TMI 애플워치를 찾습니다 히히 뭐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랄까 다음날 또 해야 될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잠이 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피곤한 것보다는 에프로치 스트랩 뭐 쓰냐 저는 그 철 그 자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 편해서 다섯 살 희승이 VS 50명 희승이 50명은 좀 너무 했는데 저메추 저메추 해달라고요? 저메추 저녁 요즘 오늘 날씨가 약간 약간 더운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날에는 확 시원해지게 냉면 어때요? 50명 냉면 냉면 드세요 냉면 숯불찌개 오늘의 콩국수? 콩국수 좋은데 물에도 좋다 한강 가서 치맥할 거라고요? 좋은데? 냉몸일 아무튼 시원한 거 Courtney 노래나 틀까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노래를 안 틀어지네 편의점이 즐거운 맛 가 dai 같이 즐겁게 가능하네 리어스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근데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그냥 V LIVE에서 그냥 되게 자본한 분위기로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귀 터질 것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소리? 저도 근데 당연히 언제든 불러드리고 싶지만 아 PPT 왜 이렇게 잘 만드냐고요? 아 일화가 있죠 제가 초등학교 때 PPT 만들어 오는 숙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통 정보실 컴퓨터실 있잖아요 제가 한 15번인가 6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안 해온 거예요 PPT 숙제를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15번 사이에 이제 PPT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에 진짜 폭풍 속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C인가 B인가 나왔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진짜 초고속으로 만드는 훈련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클락에서도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2씨라서 가능한 거 인정 인정 맞아요 김씨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김씨면은 그냥 바로 1번 불려가는 거니까 저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때 아주 심장이 쫄깃쫄깃했는데 그때 진짜 대박이었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나나요? 옛날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실에서 되게 되게 컴퓨터실이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의 약간 로망 그런 곳이잖아요 옛날 생각나면 한번 들... 제가 했던 거 한번 들어볼까요? 좀 궁금한데? 이게 또 저는 이제 MP3로만 그러니까 목소리... 작업한 걸로만 많이 들어보고 영상 나온 거는 한 번도 제대로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게요 궁금하네 분위기 좋고요 한번 볼게요 이 뒷배경이 진짜 좋아요 뒤에 한 가수 영상 분위기가 예뻤죠 영상 분위기가 예뻤죠 영상 분위기가 예뻤죠 영상 분위기 lav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괜찮네, 괜찮나? 약간 제가 의도한 느낌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의도한 분위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굿 굿굿 어떠세요? 굿굿 예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좋다 녹... 녹았어요? 귀가? 다음에도 이렇게 이렇게... 뭔가... 올려드릴 만한 그런 게 있다면 언제든 열심히 다시 또 준비를 해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많이 많이 이렇게 많이... 근데 사실 저는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랐어요 더... 더 이런... 감미로운 것도 그렇고 뭔가 신나는 음악들도 NG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많이 들... 가지마 뭘 가지마? 안 가는데? 네 약간 엔딩 멘트였나? 아무튼 신나는 노래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서 할 줄 알아서 좀 좋아하는 그런 느낌 비슷하게 리드미컬한 거 리드미컬한 것도 많이 해보고 하려고요 지금 엔딩 멘트 같은 톤이었어요? 약간... 약간 좀 생각을... 약간 좀 생각에 빠진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약간 이런 느낌도 낼 수가... 낼 보고 또 다른 느낌 또 다른 거 그리고 다른 뭐... 뭐 자작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말... 제가 또 고민을 했던 게 이렇게 제가 이런 V LIVE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작곡은 뭐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좀 기대를 하시잖아요 또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이럴까 봐 저는 사실 제 성격 자체가 조금 제가 만족하면 그때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옛날... 지금 정말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작업물 같은 것도 진짜 2년 전에 작업한 건데도 2년이 아니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 작업물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이거를 작업을 많이 해도 제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한 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곡에 대해서 그래서 좀 좀 제가 약간 그런 성격이라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좀 버려야 되는 습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좀 좀 네 그런 것들 나중에 얼마든지 들려드려도 좋아하시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준비를 해보려고요 앞으로 네 틱톡 챌린지? 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진짜 뜬금인데 진짜 시간 되게 빨리 지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갑작스러운 생각 뭔가 이 커버 걸 올린 시점으로 뭔가 한번 딱 돌아보게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제가 데뷔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데뷔 때부터 시작해서 살짝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점 지금 저 텐션 좀 떨어졌죠? 약간 지금 회상의 시간 약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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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갬성 갬성이죠 그쵸? 약간의 갬성 갬성이죠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또 MBTI가 또 나오네 여기서 저의 V앱에서는 MBTI가 빠질 수 없죠 INTP라면서 감성 자주 챙기네 INTP는 감성이 없나요? 그거 그거 장난이고? 없다고?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네 INTP인 걸 부정하지 말라고요? 지금 MBTI 검사에 INTP 나온다고요?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쵸 사실 뭐 항상 이거 아니 뭐 뒤에 팔 때마다 말하는 것 같지만 MBTI는 MBTI는 부수적인 겁니다 여러분 네 MBTI는 부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NG분들이 그냥 재미로 하시면 된다 진짜 꼭 꼭 이렇게 왼쪽이들이 또 막 놀리려고 막 놀려 이제 놀려요 나를 놀리네 아니 항상 말을 그래서 얘기를 먼저 꺼내잖아요 이 그냥 갑자기 이제 생각을 막 했다 막 이렇게 좀 생각이 젖어들었다 이런 얘기하면은 INTP인데 그런 그런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재밌네 그냥 뭐 상관없어요 저는 뭐 신경 안 씁니다 또 삐졌니 대박이다 오늘 좀 대박이네 삐졌냐까지 완벽한 그거네 이제 말도 못 하겠어요 이제 힘이 안... 힘이 안... 말할 힘이 안 생긴다 입술 그... 입술 근육이 풀렸어요 지금 솔직히 약간 삐졌니 쉽지 않다 일단 저 일단 할 말이 일였네 뭘 그래 아니 근데 뭐 저는 엔진 분들이 재밌으면 된 겁니다 하여튼 뭐 갈게요 저는 여러분 오늘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요 아이고 이게 왜 틀어졌지? 재밌게 놀았던 거 같아요 좀 어쨌든 저는 이... 이 커버... 아니 그... 이 브이앱을 켠 목적이 뭐냐면 소통 그리고 저의 근황들이 많이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엔진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이제 올린 거고 아니 그니까 온 거고 정신이 없어 온 거고 그리고 이제 커버곡도 한번 같이 다시 들어보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싶어서 브이앱을 켰습니다 저 일단은 다음에 또 재밌는 그런 엔진분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런 커버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한번 저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황... 근황 얘기 안 했나? 근황 그냥 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뭐 커버곡도 올리고 리무진 서비스도 준비하고 앨범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지내면서 뭔가 생각할... 뭐야? V LIVE 하고 있는데? 네? V LIVE 하고 있어 V LIVE 하지? 하지? 뭐 있어요? 어 아무튼 뭐 그렇게 하려고 하고 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독종성이었네 워싹 워싹 끌 건데 그냥 이어서 할래? 뭘요? V LIVE 뭐 하고 있었어요? 나? 그냥 이거 커버곡 듣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어 좀 길게 한 거 같아 J입니다, J J 네가 이어서 해라 그냥 뭐요? V LIVE 그냥 네가 이어서 해 나 나갈게 아무튼 여러분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또 연습을 하러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바통터치 갑자기? 응 보고 싶을 때 또 나 아마존 쇼핑하려고 왔는데 어? 아마존 쇼핑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공변이냐 좀 놀아, 놀아 드려야지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연습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희생이 형 커버곡이 틀어져 있네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이지? 고맙다 뭐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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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네 되게, 뒤에 파고 있는지도 몰랐네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예요 다들? What's up? 아가씨는 아마존 컴퓨터로 아마존 쇼핑하려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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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벨 이거지? 이거? 이런거 이런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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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웰드라고 계절해서 완전 까먹었네 뭔지 전혀 기억이 안 나 아멘 원래 이렇게 오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와게 돼 버렸네요 네 뭐 엔진이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이제 곧 있으면 연습이어가지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메전에서 직구하려고 왔는데 네 뭐 어쨌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구요 그럼 여러분 모두 굿나잇은 아니고 굿나잇인 것도 있겠지만 뭐 네 굿이븡! 바이바이!